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금술서의 저자 파울러 코엘료의 소설 중에 다섯 번째 산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파울러 코엘료가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자신의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일에 불평하는 사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래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경작하며 감사할 줄 알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일평생 수고해서 소산을 얻는 것이 그 저주가 단 하나의 진실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이건 저주야라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고 그저 수고하는 것에 매몰돼서 불평하는 입술 그러나 이 열매 맺기 하는 것에 감사하는 입술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같은 상황에 다른 태도 우리는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비유처럼 물을 반이 남아있으면 반이나 있네 혹은 반밖에 없네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태도로 우리는 응답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고된 노역을 하며 고통스러워하다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중에 그들이 배고프자 굶주리자 어떤 불평을 하게 되나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기를 삶고 있는 솥에 둘러앉아 있을 때가 오히려 좋았다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두나 불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열 가지 재앙의 역사를 보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배고픔에 그저 불평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가운데 함께 했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에 다른 태도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있잖아요 가데스 바네야에서 열두 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열 명은 뭐라고 대답했나요 그 열 명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저들보다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들이 이제 봤던 가나안 땅의 안학자손들이 키가 크고 장대했던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별것도 아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를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포해요 같은 상황에 다른 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옆에 두 죄인이 있었죠 한 죄인이 뭐라 그랬나요? 너가 그리스도거든 우리를 구원해봐라 근데 다른 한 사람은 그리스도시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같은 상황에 다른 태도 출애굽한 백성들, 정탐꾼들, 십자가의 두 죄수 이들은 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상반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태도였나요?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모습이었나? 어떤 반응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바라시는 모습이었나? 늘 한결같았어요 신뢰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었어요 단 한 번도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욕 고통 중에 있던 욕이 불평할 때도요 욕이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종들이 죽고 심지어 모든 아들, 딸들이 다 죽어버린 상황 속에서 원망하는 마음일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시거든요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가 어디에 있었냐? 바다의 근원에 가본 적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불평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함께 배에 있을 때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배가 물에 잠기려던 때가 있었거든요 위기 속에 제자들은 주무시고 있던 예수님을 깨우면서 불평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생겼는데 모른 척하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께서는 불평하시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사건들을 다 하나하나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평할 만하지도 않나?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한 끼라도 굶으면 어때요? 예민해지죠 야식을 먹지 않았을 때 생각나는 떡볶이 그거를 주문할 수 없는 상황에 배달의 민족 어플이 안 되고 쿠팡이 있지 원래 내가 정말 좋아하던 그 가게가 문을 닫고 나의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주문을 못한다 그럼 불평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 먹고 싶은데 이게 뭐야? 심지어 야식 먹을 때도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면 불평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배고팠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안악자손을 보고 정탐꾼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 말할 수 있지도 않을까? 봤더니 평균 신장이 다 최용만 씨인 거예요 다 2미터가 넘는 거구의 모습을 봤는데 오, 이길 수 있겠는데? 이게 사실 조금은 더 비이성적이지 않나요? 딱 봤을 때 아, 질 것 같다 가늠할 수 있잖아요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두 손 다 뚫려서 매달려 있는데 그 고통 중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런 마음이 안 들 수 있잖아요 우리 좀 구원해 봐라 소리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리고 욕 욕이 처음에는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재산 다 몰수당하고 건강 다 했고 몸에 종기가 나서 그릇으로 여러분 몸 긁으면서 여러분이 자녀가 있는 자녀가 다 죽은 상태 그 상태에서 불평이 안 나올 수 있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배 위에서도 흔들리는 그 폭풍우 속에 이거 죽겠는데? 예수님 왜 우릴 모른 척 하세요? 깨우면서 불평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더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너무너무 인본주의적인 태도더라고요 너무 인간 중심적인 마음이었어요 불평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불평은 불신에서 비롯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에는 불평이 동반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이끌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무소부제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는 불평이 아니라 이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반전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겠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변함없는 감사겠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요 그러나 믿지 못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가난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지 못하니까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그 광야에서 몇 끼 굶어서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게 믿겨지지 않으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어도 내가 이 폭풍옷 속에서 물에 잠겨 죽을 것 같으니까 불평하는 거지 않나요? 불평은 불신입니다 불평은 불신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느끼기에 이건 아니라고 느끼니까 더 좋은 방법이 더 옳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마주한 이 현실이 불쾌하고 기분 상하고 화가 나게 됩니다 이건 아닌데 내 생각에 이건 아닌데 싶은 거죠 오늘의 본문 1절 요나가 바로 그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선지자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죄로 가득한 니누에로 요나를 보내시면서 그곳에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도망치고 그 가운데 폭풍으로 만나고 물고기 배 속에 갇혔다가 살아나는 이 일련의 시련 끝에 니누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명하하신 대로 니누에의 멸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웃긴 게 이 요나는 직선으로 통과하는 데만 3일이 걸리는 이 큰 성은 니누에에서 말씀을 보면은 하루 동안만 선포합니다 40일 후에 니누에는 무너질 것이다 마음 다해 선포했을까요? 그냥 설렁설렁 40일 후에 니누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니누에 사람들이 이 말씀에 이 하루의 메시지에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배옷을 입고 이 잿더미 위에 주저앉아 자신의 악함과 난폭함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함을 보시고 마음을 누그러뜨리시면서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요나는 왜 화가 났는가 바로 이 니누에의 회개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모순적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따라간 이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요나는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요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 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마치 찬양처럼 보이지만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으시고 진노를 하시는데 더디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재앙 내리시는 것을 주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의 찬양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에게 불만의 이유가 돼요 아니 내가 알고 있었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결국 이렇게 니누에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안 가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뭐예요? 굳이 왜 나를 가게 하셔서 니누에의 멸망을 선포하게 하시고 니우치게 하심으로 왜 나를 부끄럽게 하십니까? 내가 거짓말쟁이가 된 게 아닙니까? 나는 분명히 멸망할 거라고 선포했는데 멸망하지 않으시면 내 명예는 어디 갑니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한 사람이 됐잖아요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불평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비 니누에의 이 구원보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불평은 교만입니다 불평은 무지예요 하나님의 더 큰 그림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모르면서 역시 내가 아는 대로 되지 않았냐 역시 내가 아는 대로 되지 않았냐 내가 생각한 대로지 않냐 그 3절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이전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셔서 감사할 땐 언제고 그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고 감사를 버립니다 왜요? 지금 내가 중요하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이 불평에는 여러 형태의 악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불평을 경계하십시오 불평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불평은 아주 무서운 이 죄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왜요? 굉장히 그럴싸하거든요 불평하다 보면 나도 속아 넘어가요 그럴싸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집트에서 솥에 둘러완자 고기를 먹는 게 나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도 생각해 봤잖아요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싶지 않나요? 정탄꾼들, 최용만 시들을 수만 명 보면서 어, 메뚜기같이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욥, 불평할 수 있을 만하다 제자들 폭풍우 속에 죽을 위기에 불평할 수 있겠다 다 이해가 돼요 이게 정말 불평의 무서운 포인트입니다 그럴싸하다라는 거예요 그럴싸해요 그런데 불평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섭나요?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무서운 악이 불평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불평하다보면 자기 확신이 강화돼요 내가 옳게 느껴지거든요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지금 해석하는 이 상황이 맞다고 느껴지고 남은 틀리다고 여겨져요 내가 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처럼 여겨져요 내가 더 옳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불평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거든요 사절의 말씀 뭐라고 말하시냐 그러나 여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너가 지금 화내는 것이 옳으냐 옳으냐 여러분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마주하는 그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난 불평의 순간 그것이 옳은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인가요?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변화를 도모하는 외침이 아니라 그저 그 순수한 불평 못마땅해서 화가 나는 마음 그 마음이 옳은가 각자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질문에 요나는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묻지만 응답하지 않는 요나 불평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하지 이후 요나는 성읍 동쪽의 자리를 잡습니다 이어서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 그 성읍 동쪽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서 그늘 아래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 그렇구나 싶은데 곰곰이 생각하면 굉장히 so creepy so 소름끼쳐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니누에가 있고 그 성읍 동쪽에 앉았는데 그냥 잠깐 앉은 게 아니에요 초막을 짓고 앉았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니누에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40일 후에 멸망할 거다라고 선포했으니까 아마 40일을 버틸 심산이었겠죠 과연 내가 이렇게까지 화났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한테 얘기했는데 심판 안 하실까? 심판 하시지 않을까? 쟤네 질 심판받아야 마땅한 거 아닌가? 내가 그렇게 선포했잖아 나의 이 화나는 마음을 내버려 두시라고 불평은 자기 중심적인 교만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타인의 멸망까지 바라보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어디서 이 마음이 시작됐어요? 그 불평하는 마음에서 니누에에 있는 사람들이 뒤에 말씀 보시면 12만명이 있다고 했거든요 12만명이 죽는 게 내 뜻이 옳음을 관철시키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킬 거면 저 12만명은 죽어야 된다 지금 이 마음까지 요나는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힘드니까 나는 이럴 수 있어 지켜보겠어 닌 왜 너무너무 무서운 마음 그러나 요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게 옳지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나는 화가 났으니까 내가 느끼는 건 맞으니까 옳으니까 이거는 맞아 저 사람들은 멸망해야 해 자기 확신으로 자기 연민으로 이어지는 불평의 연장선 이 자기 중심적 불평의 모습은 6절에서도 나타나거든요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여우와 하라님께서 넝크를 준비하셔서 그것이 요나 위로 자라나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되게 하셨으며 그의 불쾌함을 없애주셨습니다 요나는 넝크를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와우 기분이 아주 좋아진 거예요 그렇게 막 불평하다가 기분이 아주 좋아졌어요 단순하죠 하나님께서 넝크를 주시니까 이 넝크를 그늘이 요나의 마음에 합해서서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늘이 되니까 그때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같은 맥락이지 않나요? 이 자기 중심적인 요나의 마음이 여기서도 계속 엿보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고 나를 만족시키면 오케이 기분 좋아 그러나 그게 아니면 화가 나 그 마음에는 불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벌레로 인해 넝크를 시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햇빛이 내리자 요나가 힘이 빠집니다 요나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넝크를 사라졌다는 사실에 요나는 또 화가 납니다 하루 만에 왔다 갔다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불평하며 분노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너가 지금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대답해요 그렇습니다 내가 화가 나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과 요나의 갈등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요나는 화를 제어하지 못해요 불평과 불만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붕괴할 때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서 벗어나고 싶지만 내 마음에서 나 스스로도 벗어날 수 없는 상태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만이 너무 중요해지는 그런 상태 놀랍게도 요나는 하나님과의 지금 친밀한 기도 속에서도 그 마음을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도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우리는 요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영적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게 마치 요술 램프처럼 나의 간구를 이루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가운데 더 성숙한 인격이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돼서 좋은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도 이 기도와 대화 속에서도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자기 중심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여 혹여 이 요나와 같이 제어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 나 스스로도 나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는 마음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뭐 회복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본인이 그 마음이 사실 제일 힘든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불평하는 입술은 한두 마디 뭐 길어도 한 시간 이렇게 불평하겠지만 실제 불평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잘 때를 제외하고 그 마음의 목소리가 내 안에서 계속 들리는 거거든요 계속 어두워지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사랑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따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한 사랑이에요 그 입술에 그 마음에는 본인이 제일 괴롭거든요 요나는 지금 어땠어요? 계속 기분이 상해요 화가 나요 죽고 싶어해요 요나 본인이 얼마나 더 괴로웠겠어요 이제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그 괴로워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해결책을 주시는가 넝쿨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은 니누애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요나가 이 감사를 잃고 불평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내가 니누애를 아낀다 내가 니누애를 아낀다 그들을 구하고 싶다 그들이 회계에 이르러서 살았으면 좋겠다 살았으면 좋겠다 재미있게도 요나서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열린 결말이에요 내가 니누애를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니누애를 아낀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신 거죠 너는 가꾸지도 않은 넝크로 아끼는데 내가 니누애를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요나의 대답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택을 요하시는구나 같은 상황에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마음을 따라가는 길인 거죠 내가 니누애를 아끼지 않겠느냐 내 마음을 너는 아느냐 내 마음을 너가 알았으면 좋겠다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사실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초점이 있었지 그것을 왜 하는지는 몰랐거든요 왜 하는지에 요나의 초점은 없었습니다 니누애를 이 멸망을 선포해야지 인 것 뿐이었어요 왜 선포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지 요나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나에게 이 마음을 알아달라고 건네셨어요 손을 내가 니누애를 아끼지 않겠느냐 회복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을 때 있습니다 니누애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명확하게 붙잡았다면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이었다면 요나는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겠죠 요나의 불평을 씻어버리기 위해서 모든 불만과 고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건 니누애를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니누애를 보내셨나요?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요나를 보내셨던 겁니다 저는 결국에 요나가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사랑의 사명을 깨닫고 다시금 감사의 입술로 변화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아낌없는 사랑이 요나 물고기 배 속에 요나를 살렸고 그 사랑이 니누애를 살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의 구원에 있습니다 살리는 거에 있어요 요나의 불평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은 요나에게만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요나에게만 가르쳐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니누애를 구원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교적 사명입니다 우리가 때로 왜 불평하는가 이 사명이 희미해져서 그래요 왜 하는지 왜 사는지를 모르는 채 뭔가를 해야 하는 일에 급급하니까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가고 왜 일을 행하는지 그거를 모르니까 불평하는 거죠 열방을 구원하는 이 선교적 사명에는 불평이 없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도들의 삶을 보세요 빌리포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베레와와 아테네와 대살로니가와 여러 지역을 막 돌면서 죽음의 위협 앞에 쫓겨 다닐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리고 성령께서 고난과 감옥을 미리 예언해 주실 때 그때 바울은 어땠어요? 평안했습니다 단 한마디에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일말의 불평도 없이 그 삶을 살아나갔던 바울 그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나요? 복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는 그 어떤 불평도 없었습니다 나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시니까 그 선교적 사명으로 바울은 불평이 아닌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빌리포서 4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포서 4장 6절의 말씀 빌리포서 4장 6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려고 하지만 아직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래굽해서 배고파 있을 때도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가난한 땅에 그 수만 명의 최홍만 씨를 볼 때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그 사명을 따라갈 때 우리가 염려가 없어요 왜냐? 주께서 함께 하시네 그래서 빌리포서 4장 6절 뒤에 쭉 말씀을 보시면 제가 여러 번 인용하는 말씀 너무 좋아하는 말씀 궁핍에 처할 때나 부여할 때나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나는 모든 비결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 왜냐?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있잖아요 열방을 향한 그 길이 있는데 내가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선 우리도 그 길에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나의 길을 고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시는데 내가 나의 길을 고집하면 그곳 가운데 주의 역사가 보여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나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염려가 쌓여요 불평이 생기죠 왜냐? 나는 이 길로 가는데 하나님 저쪽으로 가시니까 불평이 어떻게 안 나올 수 있겠어요 당연히 괴롭죠 당연히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열방을 사랑하신다면 디모드 논소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 받기를 원하시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를 보내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보내는 길에 내가 함께 가면 내가 능력 주시는 분 안 그 분과 함께 걸어가는 거지 않겠어요? 그게 염려가 있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배부르든 배고프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현실이 뭐가 중요해요? 내 옆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 옆에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 삶에 불평할 만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겠죠?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고 서로 다 다른데 어떻게 불명이 안 생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되는 것 내 마음에 흡족한 상황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불평이 사라질까요? 여러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엔 불평이 사라지겠어요? 여러분에게 넝쿨을 주시면 기분이 좋아져서 그게 다 끝인가요? 그 넝쿨도 언젠가 시들지 않겠어요? 그 넝쿨 따위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에 맡기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먼지가 쌓을 때 또 불평거리가 생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내 삶이 무엇을 바라는가? 내 삶이 무엇을 위해 가는가? 요나를 보세요 그는 본래 자기 명예가 중요했잖아요 내가 선포했는데 그대로 안 되면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그는 니누의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죽기를 바랬어요 무섭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니누에보다 자신을 가려주는 넝쿨이 중요했어요 자기 중심적 시선 그 교만 가득 무지한 요나 그는 불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의 불평을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니누에를 아낀다 불평을 해결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명은 감사를 회복하게 해요 주님의 마음은 내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한마디의 불평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했으니까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새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떠올리며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염려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감사해라는 찬양이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사실 100% 마음을 다해 할 수 없겠지만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담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